HME 해법수학학력평가 2016년 하반기 초등학교 6학년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먼저 1번 문제, 오른쪽 입체도형에 꼭지점은 모두 몇 개입니까? 자 이것은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인 오각뿌리죠. 그러면 밑에 꼭지점이 5개가 있구요. 뿌리니까 위에 하나 있어서 5 더하기 1이 되니까 모두 6개가 됩니다. 다음 2번, 원기둥과 원기둥의 전개도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높이를 나타내는거죠. 17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계산을 하시오. 62.1 나누기 2.3을 할 때, 여기에 나누는 수의 소수점이 있으면 안되죠. 오른쪽으로 한 칸을 이동시켜줍니다. 같이 한 칸씩 이동시켜주면 621 나누기 23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2를 곱하면 46, 빼면 16, 1 내려와서 161이 되구요. 7을 곱하면 7, 3, 21, 7, 2, 14 더해서 16, 161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계산한 값은 27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B로 나타내왔을 때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보다 작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을 보면 9번이 기준량이고, 5가 비교하는 양이죠. 5대 9는 9개 중에 5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보다 크죠. 89%는 89대 100으로 나타낼 때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보다 크죠. 7분의 8은 8대 7로 나타내면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구요. 2분의 1은 1대 2로 나타낼 때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보다 크죠. 0.34는 0.34대 1로 나타내면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보다 크죠.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다음 원의 원주는 몇 cm인지 구하시오. 원주는 원의 둘레가 되구요.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구하죠. 그래서 반지름이 9cm면 지름은 18cm가 되구요. 원주율 3을 곱해서 54cm가 나오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4cm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3제곱미터입니까? 자 먼저 밑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밑넓이 직사각형의 넓이 4 곱하기 8을 해서 32제곱미터가 되구요. 거기에 높이를 곱해주면 부피가 나오죠. 그래서 32 곱하기 6을 하면 6, 2, 12, 6, 3, 8 해서 192가 되고 미터를 3번 곱하게 되니까 3제곱미터가 되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92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직각삼각형을 그림과 같이 한 바퀴 돌려서 만들어지는 입체도형의 밑면의 지름은 몇 cm입니까? 자 직각삼각형을 돌려서 입체도형 만들면 뭐가 될까요? 원 뿔이 되겠죠. 여기가 8cm니까요. 밑면에 반지름이 8cm가 되니까 지름은 8cm의 두배인 16cm가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각 칸에 있는 숫자는 그 칸 위에 쌓아 올린 쌓기나무의 수입니다. 완성된 모양을 앞에서 보았을 때 보이는 쌓기나무 모두 몇 개입니까? 첫 번째 줄은 2층이죠. 그쵸? 그래서 두 개가 보이겠죠. 두 번째 줄은 앞에서 보았을 때 1층과 2층이 있으면 2층까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보이겠죠. 두 번째 줄에는 1층이 있으니까 하나 보이고 세 번째 줄은 같은 가장 높은 층이 3층이니까 3개 보이고 네 번째 줄은 가장 높은 층이 2층이니까 2개 보이겠죠. 그래서 다 더해주면 보이는 쌓기나무 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색테이프 기역의 길이는 니은의 길이의 몇 배입니까? 나누어 보면 되겠죠. 기역 18.72 나누기 니은 2.34를 해주면 되겠죠. 나누는 수의 소수점이 있으면 두 칸을 이동시켜주고 나누어지는 수에도 똑같이 두 칸을 이동을 시켜줘서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72 나누기 234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5를 곱해 볼까요? 187을 234로 못 나누니까요. 바로 나누어주면 여기에 8을 곱해 보면 8,4,32,8,3,24에서 더하면 7,8이 16에서 더하니까 18이 되어서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기역의 길이는 니은의 길이의 8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각 칸에 있는 숫자는 극한 위에 쌓아올린 쌓기나무의 수입니다. 3층에 놓여있는 쌓기나무는 몇 개입니까? 앞에서 보았을 때 첫 번째 3층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하나 보이겠죠. 두 번째 5층이 있을 때 여기 3층 보이겠죠. 5층까지면 당연히 3층 보이겠죠. 세 번째 줄에도 여기 3층이 있으니까 하나가 보이겠죠. 나머지는 앞으로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3층에 놓여있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3층에 놓여있는 쌓기나무는 하나하나 해서 총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어느 서점에서 8,000원짜리 만화책을 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를 할인한다는 얘기죠? 원래 8,000원인데 2,000원을 할인해 줍니다. 2,000원을 할인을 해서 6,000원에 팝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8,000원인데 2,000원에 할인을 해줍니다. 했을 때 할인율을 물어볼 때는, 할인율, 100분율 퍼센트를 물어볼 때는 원래 만화책이 100이면 할인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00에서 8,000까지 80을 곱했죠. 반대로 얘기하면 80을 나누었죠. 그래서 2,000에 80을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나누면 8이 16, 160, 400 되고 바로 400이 되어서 25가 되죠. 그래서 할인율은 25%가 되죠. 할인율이 25%니까 75%의 가격으로 만화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6,000원이죠. 다음 12번 문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자, 여기에 색칠한 부분 중에 이 밑에 부분을 여기로 집어넣을 수 있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면 반원이 되죠. 반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죠. 이 반원의 넓이는 원의 넓이를 구해서 원의 넓이를 구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해보면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죠. 반지름이 21cm니까요. 21 곱하기 21 곱하기 원주율 7분의 2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로 나누기를 해줘도 되죠. 구한 원의 넓이에다가 나누기 2를 해주면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여기에 바로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분을 할 수 있으면 약분을 해야겠죠. 7,1은 7 7,3은 21 2,1은 2 2 곱하기 11 자, 그래서 21 곱하기 33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1 곱하기 33 하면 3,1은 3 3,2,6 3,1은 3 3,2,6 해서 693이 나오죠.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693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주머니에 있는 구슬을 호영이와 수아가 8대 3으로 남김없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비례식으로 따지면 전체 구슬이 만약에 11개라면 호영이는 8개를 가진다는 뜻이죠. 자, 근데 호영이가 가진게 64개면 원래 있던 구슬은 몇 개가 될까요? 전체가 11개면 호영이는 8개고 전체가 네모 개면 호영이는 64개입니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8 곱하기 8이죠. 여기에도 11 곱하기 8을 해주면 되니까요. 88이 나오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88개가 됩니다. 구슬이 총 88개가 있으면 8대 3으로 나누어 가지면 호영이는 64개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다음 14번 문제 다음 원기둥의 건널비는 624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 원기둥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자, 전개도를 그려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높이를 모르니깐 네모라고 하구요. 반지름은 8센티미터죠. 자, 그럼 먼저 원의 넓이를 먼저 구해볼까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죠. 그래서 64 곱하기 3을 하면 되죠. 3, 4, 12, 3, 6, 8이 되어서 192가 되죠. 자, 위에 원 넓이 192 밑에 원 넓이도 192 자, 그러면 624에서 요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죠? 어, 384가 되죠. 624에서 384를 빼면 옆면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값은 0, 4, 2가 되죠. 240 제곱센티미터라는 얘기죠. 옆면의 넓이는요. 자, 이때 이 옆면의 가로는 어떻게 구하죠? 가로는 원의 둘레가 가로가 되죠. 원의 둘레를 구해보면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죠. 지름 16 곱하기 원주율 3으로 해주면 48이 나오죠. 그래서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48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옆면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네모 곱하기 48을 해서 넓이 192가 아, 192가 아니죠. 240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네모는 어떻게 구할까요? 네모는 아, 240 나누기 48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40 나누기 48을 하면 5를 곱하면 되겠죠. 5, 8, 40, 5, 4, 20 해서 24 되어서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네모는 5가 되고요. 여기는 5가 되어서 원기둥의 높이 5cm가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왕릉은 왕이 묻혀있는 무덤을 말합니다. 다음은 연경이가 태중 무혈 왕릉을 보고 쌓기나무로 왕릉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각 층이 직육면체 모양이 되도록 쌓았다면 사용한 쌓기나무 모두 몇 개일까요? 보니까 1층, 2층, 3층인데 직육면체로 만들었죠. 1층은 가로 5개 세로 5개 5 곱하기 5에서 25개를 사용을 했고요. 2층은 가로 3개 세로 3개 3 곱하기 3 해서 총 9개의 쌓기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었죠. 3층에는 1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개를 사용했나요? 35개의 쌓기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그림과 같은 원기둥 모양의 롤러가 있습니다. 이 롤러에 페인트를 묻혀서 평평한 바닥에 한 방향으로 한 바퀴 굴렸습니다. 롤러가 지나간 부분에 모두 페인트가 묻었다면 페인트가 묻은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 입니까?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고요. 이 롤러를 한 바퀴 굴렸다는 것은 굴려서 페인트를 칠했다는 것은 옆면의 넓이 만큼 페인트가 칠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면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문제죠. 이 가로의 길이는 14 가 되고요. 세로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세로의 길이는 원의 둘레를 구하면 되죠. 반지름이 2.5 니까요. 원의 둘레는 지름 5cm 곱하기 원주율 7분의 22 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모는 7이 되고 분자는 5 곱하기 22 를 하면 110 이죠. 그죠. 7분의 110 이 원의 둘레가 되죠. 7분의 110 cm 죠. 자 이제 옆면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로 구하면 되겠죠. 가로 14 곱하기 세로 7분의 110 로 구하면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약분을 해보면 7 곱하기 1 7 곱 하기가 되어서 분자끼리 곱해서 2 곱하기 110 하면 220 이 나오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20 제곱 센티미터 가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다음에 쌀과 보리를 모두 섞어서 한 봉지에 1과 8분의 7 kg 씩 담아 팔려고 합니다. 쌀과 보리를 담은 봉지 몇 봉지 까지 팔 수 있습니까? 섞는 더한다는 뜻은 뭐죠? 더한다는 뜻이죠. 쌀과 보리를 더해 보겠습니다. 9와 4분의 3과 6과 2분의 1을 먼저 더해 봐야 되겠죠. 9와 4분의 3 더하기 6과 2분의 1 그럼 앞에 수를 먼저 더하면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과 2분의 1을 더하는데 통분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4와 2의 최소 공부의 수인 4로 통분을 해보면 15는 그대로 있고 4분의 3 있고 2분의 1에는 분모 분자의 20 곱해서 4분의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4분의 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2를 하니까 15와 4분의 5가 되고 이것은 16과 4분의 1이 되겠죠. 쌀과 보리를 섞었더니 16과 4분의 1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16과 4분의 1을 한 봉지에 1과 8분의 7kg씩 담합한다고 하니까 1과 8분의 7로 나누어주면 몇 봉지를 나눌 수 있는지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가분수로 바꾸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65가 되고요. 나누기 8분의 15가 되죠. 그 다음에 곱셈식으로 바꾸어 보면 4분의 65 곱하기 15분의 8이 되죠. 약분을 해보면 4 곱하기 1 4 곱하기 2 5 곱하기 3 5 곱하기 5 1은 5 5 3 15 이렇게 되죠. 더이상 약분이 안되죠. 3분의 13 곱하기 분자끼리 계산하면 26이 되고요. 대분수로 나타내면 36 18 6과 3분의 아니죠. 38 24 8과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쌀과 보리를 섞어서 16과 4분의 1만큼의 쌀보리가 있는데 이것을 한 봉지에 1과 8분의 7 7kgm씩 담아주면 8봉지를 담고 3분의 2가 남죠. 한 봉지가 안되죠. 그래서 몇 봉지까지 팔 수 있습니까? 8봉지까지 팔 수 있죠. 3분의 2를 팔 수 없죠. 봉지로만 파니까요. 더 있으면 9봉지를 팔 수 있겠지만 일단 8봉지 팔고 3분의 2는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다음과 같은 쌓기나무 모양에 쌓기나무를 더 쌓아서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쌓기나무는 적어도 몇 개 더 필요합니까? 일단 지금 쌓기나무가 몇 개가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1층에는 6개 사용되었죠. 2층에는 3개 사용되었죠. 3층에는 1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쌓기나무가 지금 사용된 것은 10개가 사용이 되었죠. 10개가 사용이 되었고 이것을 가지고 정육면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밑면을 보니까 제일 긴 게 3칸이죠. 그러면 옆으로도 3칸을 대야지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로 3칸 세로 3칸 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층에 가로 3칸 세로 3칸 이니까 3 3은 9 9개의 사키나무가 필요하죠. 정육면체면 위로도 3층이죠. 2층에 9개 3층에도 9개가 되면 정육면체가 되죠. 그래서 사키나무가 모두 몇 개 필요한가요? 9 3 27개가 필요하죠. 27개가 필요한데 지금 사키나무를 만드는데 10개를 썼으니까 몇 개가 더 필요할까요? 17개가 더 필요하죠. 다음 19번 문제 원기둥을 비스듬하게 반으로 자른 것입니다. 이 입체도형의 부피는 몇 3제곱 센티미터 일까요? 비스듬하게 반으로 잘랐다고 하니까 반으로 자르기 전에 모양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반으로 자르기 전에는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자르기 전에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반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잘못 그렸네요.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5cm 가 띄워 줘야 되죠. 띄워 주고 이렇게 해서 붙이면 11cm 반으로 잘랐으니까 서로 도형 두개가 똑같은 도형 두개를 붙여서 하나로 만들 수가 있겠죠.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보면 먼저 밑넓이 원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겠죠. 반지름 4 곱하기 반지름 4 곱하기 원줄 3을 하면 16 곱하기 3이 되어서 48 제곱 센티미터 가 나오죠. 밑면의 넓이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48의 원기둥의 높이 이만큼 이죠. 16을 곱해주면 되죠. 48 곱하기 16을 해주면 6 8 48 64 24 가 되어서 더하면 28 1 8 은 8 1 4 4 하면 8 16 3과 4 를 더해서 7 이 되어서 768 3제곱 센티미터 가 나오죠. 이것은 반으로 자르기 전의 원기둥 부피 죠. 반으로 자른 부피는 나누기 2를 해주면 되죠. 768 나누기 2를 해주면 2 3 6 16 8 16 8 24 8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른 입체도형 부피 부피 몇 세제곱 센티미터 인가요? 384 세제곱 센티미터 가 되겠습니다. 다음 20 번 문제 다음 표는 일직선 상에 있는 ABCDEF 휴게소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휴게소가 ABCDEF 순으로 일직선으로 있다고 하니깐 우리가 일직선을 나타내 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A가 있구요 B가 있구요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고 F가 이렇게 쭉 있다는 얘기죠. 일직선으로 있다고 하니까요. 순서대로 자 그리고 여기 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이라는 것은 A와 C 사이의 거리가 22km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B와 D 사이의 거리가 26cm 이구요. 그리고 C와 E 사이의 거리가 22.8km 이구요. 그 다음에 E와 F의 거리 19.2km B와 B와 또 뭐가 남았죠? B와 F의 거리 6가지의 거리가 52km 라고 합니다. 이걸 표로 나타낸 거예요.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A와 F 사이의 거리가 A와 F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B와 C 사이의 거리 두 개만 구하면 B를 B로 나타내서 합으로 구하면 되겠죠. 자 먼저 A와 F 처음부터 끝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와 C C와 E E와 F를 다 더하면 A에서 F까지 거리 나오나요? A에서 C까지 22 C에서 E까지 22.8 E에서 F까지 19.2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먼저 22.8과 19.2를 더하면 1 올라가고 3과 9를 더하면 12가 되고 3과 1을 더하면 4가 되어서 42가 되죠. 42에 22를 더해서 64가 되죠. 그래서 A와 F의 거리는 이만큼의 거리는 64km가 됩니다. 여기 64죠. 그죠. 그 다음 자 이제 B와 C를 구하려면 자 여기 A에서 C까지는 알지만 B와 C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에서 전체 64km를 구했죠. 전체에서 B에서 F까지를 빼버리면 A에서 B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A에서 B까지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전체 64에서 B에서 F까지의 거리 52를 빼주면 얼마죠? 12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11을 구했죠. 12입니다. 자 그러면 A에서 C까지가 20인데 A에서 B까지가 12니까 B에서 C까지는 10이 되겠죠. 이렇게 B에서 C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구했죠. 필요한 것만 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연수의 B로 나타내니까 몇 대 몇이죠? 64 대 10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구해놓고 나서 기역 더하기 니은에서 74라고 적으면 틀리죠. 왜냐하면 이 조건이 공약수가 1분이란 얘기죠. 기역과 니은의 공약수는 1분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어주란 얘기죠. 64 대 10을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어줘야 됩니다. 2로 나누면 32 2로 나누면 5 32 대 5로 표현을 해야 되죠. 더 이상은 이제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공통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이 되는 약수가 1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제 기역된 니은이 32 대 5가 되었을 때 기역과 니은의 합 기역 더하기 니은 얼마가 될까요? 37이 되겠습니다.